안녕하세요. 판례원고 문장의 판변TV의 한교기 여론아입니다. 2023년 10월 15일에 판례원고 형사 의료사건의 인과관계와 증명책임사건입니다. 선고인은 2023년 8월 3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도 1833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업무상 과제치사 의료법 위반 사건이고요. 피고인이 사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됐죠. 내용 보시죠. 피고인은 마취과 의사고 피해자는 42년생입니다. 전신 마취 후에 간호사가 환자 감시 업무를 맡긴 다음에 수술제를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환자 상태가 안 좋아졌는데 그 상태에서 마취과 의사가 없어서 늦게 온 거죠. 늦게 와서 뭔가를 해봤더니 결국 그 뒤로 사망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15년 12월 30일에 10시 25분경에 마취과 의사가 떠난 다음에 다른 다음에 10시 25분경에 혈압이 저하됐고 혈압 상식에 에페뜨린을 투입했어요. 그리고 45분경에 다시 혈압이 저하되니까 에페뜨린을 재투입했어요. 11시경에도 다시 혈압을 저하됐는데 에페뜨린은 3차례 투입했는데도 결국은 11시 15분경 사망을 하게 됩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민사건이 있어요. 같은 날 선고된 2022다 219427 판결에서는 마취과 의사인 피고가 42년생의 피해자의 전신마취 상황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주의 의무를 소외됐다는 것을 인정을 해서 인과학의 추정을 해서 민사생경을 인정을 했어요. 그럼 형사에서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문제는 이거죠. 즉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인정하기 위해서 인과관계를 증명을 어느정도 해야 되는데 그 인과관계 증명과 그 다음에 민사세판에서의 인과관계 증명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 되는 겁니다.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인과관계는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된다. 그런데 민사소송에서는 인과관계가 추정되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형사재판에서는 인과관계가 추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반드시 검사가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관계 추정이 안되기 때문에 인과관계 증명이 있어서 동일사안에 있어서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업무상 과실, 즉 수술실에서 30분 이상 떠나 있던 것. 이것이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점과에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민사재판에서는 인과관계가 추정이 됐고 추정에 대해서 병원 측에 반증을 못했기 때문에 인정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인과관계 추정은 있을 수 없고 검사가 그걸 입증해야 되는데 입증이 안됐기 때문에 무죄가 된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같은 날 선고된 동일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그 사이에 민사판결과 형사판결이 있었는데 두 개의 인과관계 입증이 달라졌습니다. 민사판결에서는 인과관계가 상당한 개연성을 환자 측에 입증을 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추정이 됐고 추정에 대해서 의사인 피고 측에 반증을 못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측이 인정이 됐어요. 하지만 형사판결에서는 그런 개연성만으로는 인과관계가 입증이 안되고 검사가 인과관계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을 못했기 때문에 무죄가 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 형사판결에서는 인과관계가 증명이 됐다면 민사판결은 당연히 인정되겠죠. 왜냐하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됐기 때문에 반대의 경우에 민사판결에서 인과관계가 추정이 됐고 그로 인해서 인과관계가 인정된 거라면 형사판결에서는 달리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추정이 되는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판결에서는 적어도 인정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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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